이렇게 하는 방식이 가발의 너팅 방식 중에서 한 방식인데, 이 너팅 방식은 4가지가 있어요. 근데 지금 한 방식이 반더블이라고 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방식이세요. 근데 이 방식은 가발을 심는 방식 중에서 아주 망해할 수 있는 기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바늘을 넣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꽂고 바늘에 한번 크로스로 제껴주시고 빼주시고 그리고 왼쪽부터 돌려서 한번 매듭을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와서 매듭을 주시고 쭉 빼주시는 거예요. 이게 다예요.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머리가 심어지는 거거든요. 오늘은 가발, 너팅의 방법의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. 앞으로 쭉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